서해소 실험 5년 봉사의 이름을 다같이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 유평사 소련 고 황상도 상사 고 조천형 준사 고 황도현 준사 고 서우원 준사 고 박도현 현장 고 이창기 준위 고 최양원 권사 고 남기훈 권사 고 김태석 권사 고 문규석 권사 고 김병수 상사 고 안병환 상사 고 김종원 상사 고 민경기 상사 고 최정환 상사 고 정정률 상사 고 신선준 상사 고 박경수 상사 고 강준 상사 고 박서원 상사 고 김재혁 중사 고 손수민 중사 고 신명민 중사 고 조정규 중사 고 강리빈 중사 고 조진영 중사 고 운명욱 중사 고 박보란 중사 고 차준석 중사 고 이상준 중사 고 장진선 중사 고 서승원 중사 고 서대호 중사 고 박성균 중사 고 김동진 중사 고 이용상 하사 고 이상민 하사 고 이재민 하사 고 이상희 하사 고 이상민 하사 고 강현구 하사 고 정범구 병장 고 김선명 병장 고 안동엽 병장 고 박정훈 병장 고 김선호 병장 고 강태빈 상병 고 나현빈 상병 고 조지훈 상병 고 정태준 일병 고 장철희 일병 고 한주호 중위 고 서정우 하사 고 문과국 일병 오늘은 제4회 서해수호의 날입니다. 제2영평폐전 천안함 부친 영평교 폭격 등 서해상 북한 도발에 맞서 싸운 우리 영웅들의 넋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위대한 헌신의 정신을 기리는 날입니다.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조국을 지키다 선화하신 호국 명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바랍니다.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더 강한 안보 진정한 평화 자유민주의의 수호로 보답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ops 고맙습니다. Side Vu